codes 안돼 안돼 너 거기서 와 아! 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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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와! 바다 진짜 이뻐! 이런 바다 좋아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 진짜 좋아해! 와! 우와! 예쁘다! 우와! 우와! 더워!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음료수 마시러 저기 가볼까? 아! 덥다! 아! 이너주스? 그거 하나 주세요! 오키님들! 저는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베트남으로 놀러왔어요!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우와! 나왔다! 오! 이너주스! 진짜 궁금해! 시원한 이너주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우와!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 상큼해! 오! 오! 아! 오! 아! 어! 어! 오! 오! 내가 인어가 됐어! 설마 그 주스 마시고 인어가 됐나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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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다에서 신나게 놀아볼까요? 우와 모래 엄청 잘 파죠 지금부터 인어성을 만들어 볼거야 인어성을 만들자 인어성을 만들자 인어성을 만들자 인어성을 만들자 오슈욱 인어성을 만들자 인어성을 만들자 인어성을 만들자 와 인어성 다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쁘고 신난다 와 멋지다 저기 가서 놀면 재밌겠지 가보자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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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우와 수영장이다 신나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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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해요 사랑해요 OMAI BIKI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키키키키 BIKI 재밌다 재밌다 키키키 BIKI 재밌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어? 박수인 너가 웬일이냐? 우리 가족 휴가 왔어 너야말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어디서 수영질이야? 같이 놔면 되겠네 그럼 누구 마음대로? 이벤트 합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이벤트? 관역을 맞추면 튜브를 줍니다 지회는 한 번뿐 저기 있는 물건을 맞추면 상품을 주나 봐 당장 해야지? 관역을 맞추면 튜브를 줍니다 지회는 한 번뿐 저 파랑색 물 쪽 내 거야? 뭔데? 이 물총은 내 꺼? 나는 그럼 이 망가지 총으로 해야 되잖아 너는 상품 못하겠네 불쌍하다 박세인 먼저 챙겨가다니 그럼 나부터 한다 죽었어 뭐야? 안 맞춰줘? 물총의 물이 끝날 때까지? 그렇다면? 나 왜 자꾸 안 맞는 거야? 물총이 다 나갔잖아? 다 안돼 이제 다 물 끝났어 나도 해본다 다 썼네 물이 나오잖아 물이 계속 공급되잖아 수영차 안에 있는 물을 다 쓸 때까지 계속 물이 공급돼서 물총을 쓸 수가 있어 재밌다 물총을 끼ßen 왜 자꾸 물총을 빼둬어요 잠시 손 between 액 배불내 이제 다 마지막 끝까지 명중 물충 한 번밖에 기회 없는데 너 방 찍어서 내가 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아니야! 물충도 너가 먼저 그런 거잖아 너? 휴고 내놔? 도망가자! 야! 너 거기 안 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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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거기서! 어! 어! 아!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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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너 체부 놓고 가! 안 되겠다! 바다로 가야겠다! 수영으로 하면 도망칠 수 있어! 어차피 인어는 비행기도 못 탄다는데 수영해서 한국이나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이 튜브랑 함께하면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거야! 어? 뭐지? 뭐지? 행운의 편지인가? 뭐지? 어? 보물지도? 바다 안에 있는 보물지도인가 봐! 헉! 여기 바다 아래에 있는 그 성인데? 좋아! 한국에 가기 전에 보물 찾고 가야지! 만약 여기서 보물을 찾게 된다면 난 부자다! 야호! 한국에 가자! 이제 날씨가 이데로 오기! 안녕하세요! 넌?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인어로 살아 남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